회사던 94억 원을 6년간 빼돌려서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KB저축은행 직원이 구속됐습니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오늘 KB저축은행 직원인 40대 A 씨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어제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업의 금융 업무를 담당하며 지난 2015년부터 6년간 기업의 자금을 대출해 주면서 회사 내부 문서를 위조해 총 94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돈의 대부분은 도박에 사용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은행이 자체 감사를 통해서 밝힌 횡령액은 30억 원이었지만 경찰이 수사하면서 액수가 3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어느정도 기업을 경험 вдруг 입장은 10일 정도? 입장은 10일 정도? 입장은 17일 정도? 입장은 20일 정도? 입장은 18일 정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